여기 서태 escrever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이 영상 사진을 즐거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진지 어디서냐? 응 이거 내일 사와요 그냥 네 시원하다 시원하네 냄복은 여름에 먹어야 돼 시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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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병원 간 날 내 안갖고는 안갖고 여기 큰일 나 해풍 오는데 태풍이 한국으로 온대 큰일나요 한국으로 어떻게 먹으면 서게 넘어가자 다른 쪽으로 가르자 어마어마하게 보이다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떡을 먹어도 그때 떡 아니라네 두 번 깨끗해 침떡을 주지 말이야 맛있다 맛있다 곱 더 드실까? 곱곱 더 드자 많이는 먹자 이런 거 먹어야지 됐어 응 이거 봐 검은 썬데라처럼 또 맨댐 나 또 시원해 또 얼음 두 개 다 놔서 기현아 시원해 이거 얼음 많이 넣어놔 또 얼음 다 많아 또 얼어질거라 응 다 놔놔 됐어 이거 먼저 한 거에 또 놔두면 얼음 어서도 씌워넣거라 응 내일 아침에 또 2시 원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.